어? 파괴당 뭐임? 민용팡님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레벨업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레벨업을 언제 하냐고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야 전 아니 고래왕 뭐 탈 수가 없어 어 은혈 개많아 아싸 아 이런만 시키면 돼요? 크기만 하지 안좋아 그래도 나도 고래왕 안써 어 몬스터볼 찾았다 하아 몬스터 센터 어딨어? 고래왕 빨리 몬스터 센터 컴퓨터에 쳐박아놔야겠어 누가 먹었네? 나 황이형한테 사기당했다니까? 뭐? 고래왕 쓰레기래 아니 너 어차피 귀여운 것만 찾잖아 일단 몬스터 센터 컴퓨터에 넣어놔야겠어 황이형 나 집으로 좀 보내줘 지금 레벨업 안합니다 지금 포푸니 전직 안할거예요 왜냐면 전직이래 전직이래 레벨 59 찍어야된다 59 몇번을 말합니까? 전직 전직 5부 5부 아 알아요 예리한 손톱 끼우고 랩업해야 진화하는건 아닌데 일부러 안 낀거예요 지금 근데 정글 어떻게 생겼어? 나무가 엄청 커 그리고 엄청 초록색이야 아 밤에 피에농이가 정글 아니면 봐봐 내가 있는 데가 정글이야 뭐라고? 내가 있는 데가 정글라고 시청자분들 포푸니가요 여기 정글 아니냐 얼음뭉치를 배워야 진화가 가능하다고 미리 진화하면 얼음뭉치를 안 배운다고 여러분 채팅으로 써주 정글은 엄청 커 어 거기 정글 맞아 오른쪽에 아 맞아? 아 나 민호형꺼 보고 있었구나 그냥 진화하면 쓰레기라니까 얼음뭉치가 포푸니 때 배운다니까 여기 맞지? 여기 맞는다 너무 엄청 큰데? 근데 얼음뭉치가 좋아요? 냉동빔이 좋아해요? 맞는거 같은데? 냉동빔 비슷할걸? 네 아 무슨 소리가 했냐 냉동빔이 더 좋으면 형 그냥 냉동빔 쓰면 되잖아 왜 굳이 얼음뭉치를 배울라이? 얼음뭉치가 더 좋지 않냐? 냉동빔이 더 좋지 않아 야 얼음뭉치 데미지 몇인지 봐봐 셀러로 살거라 파르살림 얼음뭉치 40인데 무조건 선제공격이야 아아 무조건 선제공격이어서 그렇구만 정글 너무 이상해 포켓몬 한 마리도 없는데? 야 무조건 선제공격이면 좋네 포켓몬 이상한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마디네 뭐야 신기하다 유석 열매는 뭐지? 무조건 성공이라고 쓰는구나 어? 어 품살려있다 음 포기강선 어 은혈 저기 두개있고 게이득 형 근데 나 물어볼게 있어 왜? 포프니가 포켓몬에서 크로벳 다음으로 속도가 빠르잖아? 그러면은 딱히 그거 얼음뭉치 안써도 무조건 선제공격 아니야? 몰라 뭐야? 나 왜 집으로 왔음? 여기 집이잖아 아이씨 반대로 걸어왔나? 응 게이득 응 게이득 응 게이득 철판아 싸울래? 아니 필요없어 나랑 싸우자 형 나랑 싸울래? 형 나랑 싸울래? 형 나랑 싸울래? 나 레벨 레벨 패야돼 형 어 탈구리 붙어 야 망라뇽 야 잠만 보는 솔직히 빼라 탈구리 나도 레벨 패야돼 형 그렇게 따지면 형 그거 빼 그 뭐냐 용 그거 아 네 레벨 그럼 80 빼 용 빼고 콜? 아 오이가 없네 나 지금 제일 레벨 로프레이가 보만다인데 나머지 레벨이 낮자 당연히 너한테 GG 너 파르셀로 얼음뭉치 써서 보만다 이길 수 있어 레벨이 낮아 보만다 아니 파르셀 야 리자몽도 드래곤이냐? 야 정글에 그렇게 포켓몬이 많이 없는데? 야 민호야 이상한 향로가 뭐야? 이거 진짜 이상한거야 뜨레기 이상한... 이상한 향로 뜨레기 뜨레기 뜨레기야? 말 그대로 이상한거 그렇구나 안 배워지네? 응 정글에 포켓몬이 하나도 없어 야 망라뇽 냉동빔 자력기야? 안 배워진다니까? 아 자력기 아니야? 어 어 소콘은 뭐지? 소콘?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네? 뭘 버리지? 야 드래곤테일이 쓰레기지 야 망라뇽에다가 냉동빔 왜 배워? 야 드래곤테일 좋지 않나? 다른 포켓몬으로 교체되게 하는거? 어 좋지 않아 아니 망라뇽에다가 냉동빔 배우게요 님들아? 뭐야 차폭하는 애잖아 어차피 영린밖에 안쓸건데 왜 아 근데 형 형모함이니까 근데 다른 드래곤을 역광과 할 수 있잖아 어? 아니요 드래곤은 드래곤 개들끼리 어차피 카운터라니까 아 그래? 그래 그래 어차피 영린으로 어차피 영린으로 카운터 칠 수 있는데 뭐하러 농독빔 배우냐니까? 야 그럼 냉동빔 누구한테 배우지? 샤비 샤비 그래 걔 진화시켜줘 아니 폭포니한테 배우라고 폭포니한테 폭포니 특수공격이 낮아서 별로래 그니까 능력치가 특수공격이 46밖에 안돼 망라뇽도 특수공격보다 그냥 공격이 더 높지 않나? 특수공격이 낮아서 냉동빔 안하는게 낫다는데? 어? 아니 어차피 망라뇽 어차피 영린으로 드래곤드래곤 카운터 칠 수 있는데 뭐하러 냉동빔 배우냐 용하 열매는 보여 별게 다 있구만 라프라스는 레벨 59때 배워요 냉동빔 냉동빔 빔잉 빔잉빔잉빔잉 빔잉빔잉빔잉 빔잉빔잉 한영은 나 집으로 보내줘 강한 염동력을 상대에게 보낸다 한영은 나 집으로 보내줘 응? 집으로 한영 나랑 싸우자 왜 폭탄몰이 없지? 빔잉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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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폭탄몰이 없지? 랩업해야되는데 이노야 넌 너무 쎄해 무사 무사태평향룬 향로는 뭐지? 뭐 향로가 이렇게 많아? 철판아 싸우자 아 나랑 싸우자 나랑 제발 나랑 놀아줘 아 너랑 싸우면 뭐하냐고 니 레벨업 시켜주는거 밖에 더 돼? 형 그러면 형이 원하는 포켓몬 4개를 빼줄게 4개나 빼? 그럼 니가 세다고 생각하는거 빼 두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소리잖아 내가 세다고 생각하는거? 도만다, 니자몽, 망나뇽, 신드라 뺄게 덤벼 잠깐만 야 쉐도쿠르 넣을걸 그랬나? 팬텀에 덤벼 어 문어다 쟤 문어 좋지 않아? 대포문어 응 겐가알 저 삐소리 나는거 포켓몬센터 오면 그래요 겐가알 꿈먹기는 뭐야? 꿈먹기 기술이 있어 어 좋아 이거 남의 꿈을 먹는지 안가라 겐가알 아 겐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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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바야 이거 하하 어이가 없네 겐가알 아 아싸 포프린치라 시켜야지 아 민호 잡았고 다시 뛰자 다시 아 오케오케 역시 팬텀 좋아 팬텀 갓 형 다시 뛰다 다시 팬텀 팬텀 들고와 팬텀 다시 떠 팬텀 뭐 복수하게? 어? 응 메가드레인도 있네 미더야 응 고 뭐 먼저 소환해 뭐야 얘 팬텀 꺼내라고 팬텀 아니다 팬텀 꺼내라고 팬텀 아 깜짝이야 왜 비와 어 길동무다 야 어떡하지? 왜 길동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팬텀 기술 너무 좋은데 이거 세고크니스 버려 사이코 버려야지 팬텀 길동무 이거 안 좋은거 같은데 이게 좋아? 아니 그니까 사이코키지스 왜 배웠냐고 내가 배우지 말라 했잖아 기술을 쓴 뒤 공격을 받아 기절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왜 좋은거야? 죽으면 같이 죽는거라니까? 아 같이 죽는거야? 어 그니까 사이코키지스 버리라고 그니까 사이코키지스 버리라고 이마치마 날씨 좀 말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깽까 어이씨 눈이 오는데? 아 진짜 나이스 두마리 레벨인거 같애 한마리만 더 넣자 인정? 인정? 한마리 인정? 오케이 여러분 포푸니 레벨업 시킬게요 깜짝이야 푸르르른 푸 푸린 푸 푸 아 맞다 나 푸린도 있는데 푸린 죽가주나? 아니 푸린은 별 관심이 없어 깽까 얘 킹들아 왜이렇게 세냐 여기 아까 내가 왔던데잖아 아이씨 야 쟤 킹들아 너무 쎄 흠 미쳤어 어 겐가알 뭐야 왜 왜이렇게 똥은거 같애 미쳤어 야 못이겨 어떻게 이겨 아 개또렸어 야 포푸니 얼음뭉치가 왜 사라졌지? 배웠는데 형 형 이거 봐 형 이거 봐 야 얼음뭉치 왜 사라졌냐 배웠는데 야 쟤 나 버그 걸렸어 얘 봐봐 아 잠깐만 아 뭐야 없어졌어 버그 걸렸어 배웠는데 야 이거는 솔직히 복구한다 어떻게 복구야 얼음뭉치 계속 소환해서 이상한 사탕 먹여가지고 아 이거 어쩔수 없어 어? 아 완전 버그 걸렸다니까 지금 49때 배운다며 49때 그니까 배웠어 배웠다고 어떻게 배워 49때 배우는건데 아니 그니까 내가 그 뭐야 그 노력치 올려가지고 더 빨리 배웠어 아 저 배워요 뭐? 야 그냥 형 49때 찍어봐 그럼 다시 배울수도 있잖아 아니야 야 그냥 이거 복구한다고 이거 버리고 아니 그냥 49때 찍어보라니까 형이 야 내가 형 노력치 올렸는데 뭐하러 버려 이거 한번 찍어보고 야 한번 배우는게 나왔는데 또 올린다고 그게 배워지냐 어? 나도 스킬 두 번 배울 때 있어 형 그러면 형 배워보라니까 아잇 야 이거 이상한 사탕 두 번만 먹여볼게 어 오케이 아 버그 걸렸어 지금 아 수치 이상한 사탕 두 번만 먹어야는데 얼음묵지 나오면 우리도 두 개씩 줘야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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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이없다 이상한 사탕이 뭐야? 레벨업 시켜주는거 오오오 좋은데 안 배워 아 안 배운다고? 어 나 이거 나 이거만 복구한다 아 솔직히 이거 아니지 아니 아니 여러분 버그 걸린거는 아니 버그 걸린거 복구해야죠 아니 아니 아까 배우는거 눌렀다니까 뭔소리야 고속이동거리고 배웠다니까 샤비도 랩 36대 지나하나? 야 포프니 영어 이름 뭐라고 쳐야되냐 뭐 이름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솔직히 이건 복구해야 돼요 진짜 진짜 개 억울해요 이거 아 진짜 나 어이가 없네 고속이동 버리고 배웠는데 그니까 나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 아래 걸린다 자꾸 형 기슬머진네 얼음뭉치 있으면 그냥 배우면 되지 않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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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어 포프니 이름 뭐에요 영어로? 기슬머신 없어요 내가 봤는데 얼음 순절이었으니까 형 그냥 냉동비 하나 주면 안됨? 냉동비를 왜 줘 선물로 주세요 어 다물어 판다 아 형 있어 근데 냉동비? 어 있어 아 살게 그러면 형 살게 어 기다려봐 잠깐만 나 이것만 복구하고 마스터볼 던져서 그냥 빠르게 잡고 복구할게요 아 진짜 이거 어이가 없다 마스터볼은 그대로 복구해놓고 솔직히 이거는 진짜 나 이 피해자임 Clip 에 뭐가 포켓스폰 아닌가? 형 티 빼야드 티 형 나 보만다에 지진 배웠는데 안 배어져 있음 황이영 티 빼야되 티 형 난 보만다에 지진 배웠는데 안 배워져 있음 아 그래? 응 굳고 열어봐 고드림침을 버리고 냉동빈 배워야겠다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파르셀를 냉동빈 배우지 않냐? 석탄 좀 캐고 올게 파르셀를 전 셀러가 배우냐? 어 내가 지내시켜가지고 어 파츄리스다 잡았다 아 다시 키울까? 파츄리스네 다시 키우는게 나을거 같은데? 하지만 난 흑보가 주기로 했지 리얼 화난다 버그라니 어 하비코다 여기도 파츄리스 있다 파츄리스 여기 일곱마리정도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 흑보은거는 랩업해서 주기로 했어 파츄리스 음 구웅 내가 랩업시키면 한 오십까지는 빠 십분정도 걸리는데 십분에서 이십분 진짜? 아 나 육십 넘는게 하나도 없어 육십 좀 넘어 보고 싶다 내 전설의 포켓몬 줄까? 레벨 70짜리? 전설의 포켓몬도 있어? 프리저 있잖아 프리저 이거 하나 먹였던 거에요? 나 그거 안써. 나 줄까? 어 이거 하나 먹었던 거니까 공평하게 버그를 바로 잡읍시다 어 여기 정글인가? 저 보만다 지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진 좀 벗겨주세요 어 뻥치 마세요 헉 정글이잖아 정글엔 무슨 포켓몬이 있나? 정글에? 정글에 뮤 있어 뮤 진짜? 어 여긴 포켓몬센터도 돌로 지어져 있네? 아니 그거 사원이야 누나 아니야 돌로 돼있어 진짜로 진짜 돌로 돼있어 어 이건 뭐야? 헐 신기 야 집단 구타가 뭐야? 집단으로 구타하는게 와 그거 범죄야 거의 그냥 학교폭력인데 헉 얘 뭐야 estones 형 메탈크로우를 메버려? 황이형 메탈크로우를 왜 버림? 왜? 뭘 내 원래 없었던거잖아 공평하게 해야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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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형 형 형 이상하面 greater들 왜xe 많아? 나 이거 버그걸려서 복구하는거라구 원래 포푸니 와 왕자리 귀엽다 왕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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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어이없어 배웠나? 아 귀찮아 또다시 잡아야 돼 아이씨 어 슬로닌 빨리 빨리 나와 근데 나 교환할때 줄 수 있는 포켓몬이 없는데 잡아놔 여러개 레벨 5짜리 잡아놔 님들 제 망나념 스킬 보고 뭐 바꿔야겠다 이런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8레벨 7레벨 7레벨 잘 잡아야지 밤이다 아니 포푸니 가로챔 소교 때리기 버리면 안돼요? 아 정글 날라다니기 너무 힘든데? 에? 마모가 뭐 이렇게 울창해 나중에 뭐 더 좋은거 안 배워요? 형 나 집으로 TP좀 해줘 형 나 집으로 TP좀 해줘 어 잠깐만 바로 셀러 잡았구요 셀러 잡으면 뭐가 좋아 날 키우려고 키우면 쎄? 응 아니 근데 썬더신저는 왜 안보이는거야? 나 진짜 궁금하거든 아니 아니 어떤 스킬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거죠? 얘기를 해보세요 최종적으로 포푸니가 들고 있어야 될 스킬이 뭐뭐 있는데 카포에라 얼음뭉치밖에 안쓰지않아요 얘? 형 어차피 드래곤 카운터 칠라고 키우는거면 얼음뭉치만 쓰면 되지 기다려봐 아 그러면 원래 내가 소개때리기가 있었으니까 그것만 그럼 기술 머신에서 뺄게요 소개때리기 기술 머신에 있음? 없던데 근데 이게 필수 스킬이라고? 얼음뭉침 얼음뭉치 근데 메탈크로우는 전에 키우던거 없었으니까 뺀거고 소개때리기는 소개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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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뭉치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잖아 됐어 그냥 해 귀찮아 아니 아 레벨이 너무 높아서 몬스터를 못잡잖아 흐어어어어 야 나 한번만 죽어줄사람 포푸니 진화좀 합시다 집에있는 사람 누구지? 탈골아 나 한번만 죽어줘봐 그럼 형들 나한테 죽어줘 아 한번 죽어줄게 너 기술없는 스킬만 써 너 없어 나 기술없는게 형 죽어주기 세트 뭘로 살래 죽어주기 세트 형 이걸로 형이 좋은거 준다 한 열 번 정도 죽어줄수 있어 그래? 팝니다 팝니다 죽어주기 세트 열 번 팝니다 어 그거 야 그걸로 산다 목탄 어? 목탄 아 네 목탄은 한 번같이 밖에 없구요 쓰레기구요 목탄 쓸모도 없구요 불대미지 계속 올라가는거야 어차피 저 화양고술 쓰고있구요 탈골아 목탄 판다 넓은 RM으로 저한테 몇번 죽어줄수 없습니까? 윤형님 탈골아 목탄 판다고 선담이 아까 불포켓몬 세지는거 대미지 그거 안써도 죽어주기 세트 평균 레벨 55렙이 넘구요 아니 제발요 죽어주기 세트 삽니다 아 윤형님 한번만 한번만 드래그 나 얼음뭉치 있으니까 얼음 위주로 하면 될거같아요 일단 집으로 티피시켜주세요 스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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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허 인성이 인성이 원래 잘했나? 죄송합니다 음님 야 주워주기 세트 산다고? 뭐 있는데요? 솔직히 목탄 정도면 진짜 한 번 많이 봐줘야 두 번 밖에 안됩니다 에? 목탄에 두 번 합시다 목탄 두 번이요 하 이거 좀 이거 한 번에 레벨업 쫙쫙하기 때문에 솔직히 꾸린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목탄 두 번 77짜리 한마디 있고 66짜리 한마디 있고 예 목탄 두 번 아이고 민혁님 민혁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혁님 나머지들은 48, 48, 43입니다 예 목탄 두 번 합시다 영원한 우상 예 죽어주기 레벨이 몇이냐면 77에 7067에 48, 48, 43 얼마나 레벨, 레벨 대가 높습니까 네 목탄 두 번 합시다 야 전용 쓰레기인거 같은데? 아닌가? 형 내가 전용 키우지말라 했잖아 야 목탄 두 번 합시다 민호님 목탄 두 번이야? 아 일단은 뭐 아 뭐 그정도면 뭐 상용 나 TP좀 해주면 안돼 속보야 싸우자 아 얘들아 드래곤테일이 뭐야 깨트리다 깜짝 빼기 제비반환 네 일단 목탄부터 주십시오 목탄 먼저 속보야 너랑 싸우자 깨트리다 깜짝 빼기 제비반환은 아직 안나왔죠? 목탄부터 주십시오 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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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탄 드릴게요 목탄 드릴게요 일로오세요 민혁님 제가 드릴게요 네 목탄 없잖아 네 목탄 없잖아 목탄 맞.. 목탄 나무사물 목탄인데 포프니라 기술 깨트리다 여기있다 오 우리 차.. 우리 창고에 있었으면 왔어 게이드? 어 그 깨트리다 그걸 내가 넣은건데? 아 그.. 아 저기는 공용이에요 아 인성이 아니고 공용인데 왜 아 그러니까 공용상자에 넣은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거 모르십니까? 민호영도 개인창고 만들어 나도 숨겨놨는데 내 창고 엔더상자에 넣으면 되잖아 아 엔더상자 꽉차가지고 숨겨놨 아 빨리 거래 안하실거면 돼 아 할겁니다 잠깐만요 할거에요 님 야 어딨어 민호 획보 TP 안해줘? 아 해주지마 해주지마 야 민호 어딨어 아 일로와라 일로와 불안해주세요 저랑 아 민정상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아 형님 제가 민정사실 민톤 이거 불데미지 올라갑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어? 아니 저거 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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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해주면 안됩니다 솔직히 팔아야됩니다 음 음 인정하십니까 솔직히 팔아야죠 포프니로 어느소로 잡게 아 얼음뭉치로 잡을수있어 어 어차 형 얼음뭉치 쓰레기인데? 아 니 레벨이 높잖아 그런가? 형 얘는 얼음뭉치로 때려도 안될거 같은데 얘 얼음속성이라 어우씨 다른거 없어? 다른거? 깨트리다 같은거? 깨트리다 어 냉동빔 게이드 깨트리다 배경뾣기 방이님 DP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음음음 아침에 갔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아 이거 포켓몬시계가 시간가는줄 모르겠구먼? 깨트리다 깨트리다 깨트리다는 무슨 숙성이야? 몰라? 저희 두번 죽으셔야 됩니다 얘는 얼음뭉치 얘는 깨트리다 해야할거 같은데 얼음뭉치 데미지 별로 안달걸? 전광스카라가 제일 쌤 아니네 이거 얼음뭉치 해야되네 아 형 탑해주지마 안해줘도 돼 얼음뭉치 쓰고있어 지금 효과가 없는 듯하다 이러는데 아 그래? 얘도 물속성이라서 어 진화한다 진화아아아악 야 한번더 죽어줘야됨 아싸 푸푸니라 푸푸니라 어떻게 생겼냐 사람들이 자꾸 계속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소환해봐 아 지금 진화중이야 어 아예 모습이 바뀌네 볼까? 야야 왜이렇게 못생김? 그러게 민우야 기다려봐 한번더 죽어줘야됨 나 실패 안해줘도 돼 깜짝빼기는 언제고 언제하지? 어 뭐야 아 잘못 때려 왜 때려 아 용의춤이랑 용의파동이랑 아 지금 화내진거에요? 아니 아니요 야 드래곤부터 소환하면 안됨 어? 어려운거부터 빨리 잡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 왜이렇게 약해 진짜 하하 흠 흠 흠 흠 형 아 형 근데 푸푸니라 만화중 못 잡을거 같은데 와 왕 뭐라구 와 진짜 야 빨리 형 시눔소리 듣기실래 빨리 아 아 누나 응 제비 반환이랑 제비 반환 깜짝대기 그래서 3마리의 랩이 몇이야? 아직 잠만 그러여봐 죽을 뻔했다 지금 올리고 있어 근데 어? 4,7 리스 빼고 다 30 넘어 아니 너 뭐 줄건데 나한테 아우 죽이세요 진짜 안돼요 안돼요 저 셀러 레벨 펴야 됩니다 저 그렇게 하면은 이 거래 아니 지금 거래한 쪽이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줌어주면 이 거래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형님 안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저희는 이제 거래 관계에 있는데 아 그럼 팀 자랑 떠요 그러면 아 뜨자구요? 아 근데 가져갑니다 야 도란이 어디 있었는데 순수하게 싸우는거라면 민호님 탈보리 한 마리도 못찾게 참교육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스피해줍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는 안돼요 제가 셀러 있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스피해줍니다 저 셀러 레벨 26이에요 셀러 랩 셀러 랩 셀러 랩 셀러 랩 셀러 랩 셀러 랩 가자 퍼비구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푼이라 이런 애들 어떤거 아이템 껴야되요? 자 오세요 뭐 이런거 망라뇽은 아이템 먹히는게 좋아요 형 포푼이라 녹지 않는 얼음길래 얼음기술 떼시는거? 어 나 낄래 흐흐 뭐야 얘 레벨 왜이렇게 높아졌어 야 녹지않은 얼음으로 할래 민호야 야 탈골아 나 한번만 죽어주면 안돼 너도 민호야 형 나 집으로 디페해줘 녹지않은 얼음으로 하자 아까 사막을 봤는데 사막이 어딨지 땡큐 페버 어딨어 너부터 좀 죽어주세 얘 레벨 왜이렇게 높아졌냐 저기 태어난아 이제 자러갈게 어어 수고했다 잘가 잘가 후퍼 근데 넌 안자도 돼? 포켓몬 너무 재미있어 야 검은안경 이거 팬텀거 아님? 아닌가? 팬텀 끼면 좋은거 아닌가? 씨 모르겠네 이게 포켓몬본별로 어떤 아이템을 끼면 세지더라고 형 나 한번만 죽어주면 안될까? 이게 개이득이야 야 제비반환 있는 사람 저요 어 있어? 아마 있을걸요? 그 깨비들조에 있었던거 같은데 아니 말고 아 그거 말고 그 기술 머신 형 한 번 더 떠 나 이제 레벨 오라고 가요 아니 한 번 더 떠 예린아 기술 머신 그리고 썬더신전 찾아요 없어요 아니 한 번 더 떠 탈곤아 나랑 싸울래?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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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영 방영 어 아니 죽어줘 한번만 근데 녹지 않는 얼음 좋아요? 빨리 내 형 빨리 내 너부터 내 너부터 니가 레벨 높으니까 타 wholesanas 왜 드래곤 크루 지진 뜨거워 개이득이구요 지진 아 저거 개 industri기ucks 나이스 케이드 케이드 검은띠 좋나 프로텍터랑 드래곤 주얼도 있는데 야 급하다고 나랑 한 번 더 드자 탈거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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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 드래곤 주얼 좋은 거야? 그거 다 일회용이야 검은띠는? 이거 하고 가면 어떡하지? 내가 나랑 먼저 뜨고 뜨자 오케이 콜콜콜 나 지금 실험해보고 싶은 거 하나 생겼거든? 내가 빨리 죽고 한 번만 죽어줄 사람 신령 55 되는데 아야 스크야 너 드래곤 크루 주면 내가 죽여줄게 아 싫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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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방져 탈구리 어 겐갈 어 잠들어 탈구리 수고해 갓 하 치 조티안 잠시 잠길라며 형 살구아 뜨자 하하하하 나 실험해보고 싶은 거 하나 생겼거든? 뭐 하냐세요 형 하하하하 형이 형 검은 안경 누구 겁니까? 어? 어? 한 번만 죽어주면 안 돼요? 나 니한테 죽어주기가 힘든데 너 레벨 몇인 대신용 나 그 나 54 나 근데 약한 걸로 내가 너 이길 것 같은데 한번 해봐 나 근데 공격 안하는 스킬이 없어서 어 뭐야 한 번만 죽네 아 마비 왔어 얘 왜 마비요 나 죽여 콧소가 느려 쓰레긴가 아깝게 어 씨 망라뇽이다 여려봐 날개치기 약한 걸로 할게 어? 오케이 아 구와대 뭐야 화산이 있는건나? 죽여 어 그렇지 레벨했냐? 나이스 레벨어 레벨 시비드 아니 아나한데 나 나 니 잠들었어 계속 포켓몬 야 계속 포켓몬 체인지 할테니까 때려 어 나 개척하다 그지? 황이형 개척하다 진짜 나 나중에 곱창 사줄게 형 귀여워 아니 필요없고 내가 원하는 아이템 나오면 하나만 줘 여보 원하는 아이템이 마스터 플라이냐 응응응 오케이 형 상관 미래형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magnitude 야 이제 니가 먼저 아무거나 뽑아봐 나 지금 결정 이거 뭐였지? 실험해보고싶은 거 하나 생겼거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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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는 어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 도망간데 얘 야 흑은 뭐 레벨 레벨 써? 아니 아니 왜 안해 얘는 일단 빨리 죽여야돼 얘한테는 실험이 안돼 얘 왜 이렇게 세냐 야 나 죽었어 내 블랙홈 와 야 잘못 봤다 야 흑은 왜 이렇게 약하냐 니 신용 그렇게 막 센거 같진 않네 뭐야 아 맞다 이거 전기 카운터를 했지 이거 블레이블만 아니면 다 이기는구나 레벨 안했어? 어 아 레벨 못했어 아 아 한마리 더 못치겠다 아 한마리 주겠어야 했는데 레벨 하냐? 어 했다 어 했다 나이스 얘가 블레이블만 아니면 다 이기네 그거 뭐 진화하냐? 더 세네 아니 대기중 뜨는데 그 레김 나도 대기중 떴어 형 나 그럼 진화 취소된거 아니야? 설마 레벨업이야 특보야 이상한 사탕 하나 판다 아 뭐야 여기 투구 투구 이거 한거 누구요? 하석 나 특보야 이상한 사탕 판다 아 드래곤 크루랑 갖고 꼬잖아 아니 드래곤 크루 왜 안주는건데 황이형 한번 더 하자 나 쓸거야 황이형 한번 더 싸우자 나 나 레벨업 해야돼 야 모르잖아 어디다 쓸 딜이요 아 나 근데 진짜 드래곤 크루 쓰고싶음 뭐야 그거 정신병이야 그거? 형 근데 레벨업 되니까 나랑 싸우자 그래 나이스 레벨업 좋아줘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포켓몬 먹겨야 좋아요 알려주시면 안돼요 황이형 탈고리 참교육 갑니다 그러고보니 형한테 아직 못 보여줬어 크흑 뭐? 마스터볼 전 다시 전설의 포켓몬 찾으러 가겠습니다 음 못찾어 아이 아이 썬더신장 썬더신장 탈고리아 뭐하냐 극혐인데 한마디 잡아야되는데 한마디 잡아야 내가 이득인데 딩 으으으으어억 하락 어어 표탤라 어... 드래곤 크루 아침에 가뜬 타이그리 수고하고 여러분들 팬텀 병상천병 이어 쓰레기죠? 팬텀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돼 그게 최고라니까 형 형 형 한 번 더 타이그리 좋음치 고맙고 한 번 더 후후후 후후후 한 번 더 고고고 어? 아 못먹었네 한 번 더 기읏 아 이거 좋다 예브라파기 아 병상천병 최면술도 그 스킬 쓰면 좋음 위력 두배야? 가자 밤이다 길동무 쉐도우볼 꿈먹기 최면술 버리기 가까워서 바미로소이다 하자고 뭐?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하나 잠...앞... 잠...자...기 잠...자...기 아 짜증나 잠만 안들면 되는데 잠드는게 사기야 아 잠반보 잠재우는 귀...기술 이름 뭐냐? 이름 아 아 저 잠드는 건 짜증나네 잠재우는 기술 이름이 뭐냐니까? 몰라 하품? 하품? 왜 이렇게 확률이 좋아? 개쌍이네 가자 아 밤이라서 그거 아 잠들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렇지 조티안 조티안 오케이 레벨을 많이 했다 개이득이다 타이플로우신 너 한두마리씩 잡아가지고 레벨어 보려고 그러냐? 응 아 나이스 야 근데 니 주피써 너 진짜 세졌더라 누나 누나 응 타이플로우신 포켓몬 지금 줄게 왜? 너 가야돼? 여러분 신비한 부족은 뭐가 좋아요? 탈골아 빨리해 공격 지공 준다고? 응 내가 나중에 레벨을 펴줄게 그러면은 레벨 패스 주면 되잖아 신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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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실패하던데 레벨 패스 주면 되잖아 아 그럼 나중에 줘도 돼? 응 알겠어 응 냉동빔 아휴 근데 근데 신비한 부족 있잖아요 그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쓴다는데 탈골아 또 싸울래? 와봐 내가 할 수 있지 저 잠만보 카운터 없나? 아 잠만보 그냥 원컵 내면 해 형 방금 먼저 이제 형이 먼저 꺼낸다 맨날 내가 먼저 꺼냈잖아 아 그럼 안싸워 헐 나 탕골이 봤어 헐 탕골이 멜피 귀여워 아 잠만보 개 짜증나네 아 내가 레벨 패스 해야되니까 내가 봐주지 뭐 아 아 신용 아 망나무 형 지나고 가고 싶은데 지나고 가면 되잖아 안 시일거 어디 그냥 아무나 잡아 한분 넘었네 괜찮아요 막 40렙 50렙 이런 애들도 잡아 30렙 이런 애들도 또 잠들었어 아 개 짜증나 탕골이 잡았다 탕골이 흠 음... 다행이네 제발 한방에 음... 아씨... 나이스 레벨업 빨리 임마! 음... 종이... 엄마... 아 하라구나? 띠그다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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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해도지 아하하 타구리 바비고 음... 자 타구리 수고하고 음... 음... 한 번 더 듣자 한 번 더 듣자 그럴까? 음... 어 한 번 더 레벨업 할 것 같아 황이 형이 제일 레벨업 하기 쉽냐? 아니 조용히 계속 싸워주잖아 저기 레벨업... 레벨업... 나도 레벨업 하고 있다 타구리 덕분에 가자 깽가